다시 오옵소서 다시 오옵소서 다시 오옵소서 다시 오옵소서 다시 오옵소서 무슨 강아지를 60만원 줘요? 내가 그는게 딱 그렇게 생겼네요 순종이요 순종은 그래 그래서 우리도 휴 나오죠 시집 보내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데리고 있다가 저번에 수술해줬어요 수술을 왜요? 아미와 새끼 아노데 나 천혜로 그냥 살다 가라 그랬는데 우리 딸이 엄마, 쟤도 남자친구로 해주고 한 번은 결혼도 해보고 해야지 그래 놨다구요 최림아 최림 엊그제 광안리 데리고 왔었거든요? 응 난리 났어, 휴대가 해서 아주 신기했어? 아니지? 안 했다고 얘기해 자기애가 한 거 아니야? 자기애야 했니?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깜짝 놀라 자세가 완전 시할 자세인 거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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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 저 애들 다리 들으켰어요 어음 최림? 최림? 네 최림이 어디 갔니? 최림, 최림? 최림아 어이구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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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얼굴 어떻게 데리고 가냐 저 이거 안 키운다 해도 하나 더 떨어져 잘로네 응 잘 넣네 잘 넣네 응 응 애교 떠는 거야 저게 아이고 진짜 아이고 응 물어다 주고 갈아버지 최림, 최림, 최림 최림아 아기 봐 산 내리고 가봐라 떠나 볼까봐 계속 뒤돌아보고 걸어오고 뒤돌아보고 지가 아프잖아 뛰는 게 너무 웃겨 어, 뛰는 게 꼼충꼼 토끼 뛰는 것처럼 뛰어 어, 토끼 강아지가 저렇게 안 뛰거든 쟤 토끼 거 아니에요? 토끼에 다 강아지 탈을 때 쓰는 토끼 뭐 얘 잊어버려 조심해야 돼 저런 건 진짜 금방 되려고 사람들은 저렇게 순둥이니까 그러니까 그 집도 걔 이쁘다고 내놨는데 그렇게 없어진 거야 빌라에서 잠깐 잔디 가짠지도 되게 좋아한다 응? 가짠지도 좋아해 잔디? 네 가짠지 알겠어 걔가 진짜 걔가 가짠지 진짠지 알면은 똑똑한 거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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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만히 있는 거 자리기 하자 자만히 있어 저러분 토끼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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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진짜 아니 쟤 뛰는 게 진짜 토끼야 아우 너무 빨리 간다 너 빨리해 여기서 똥 싸 아직 안 높아? 어? 최림아 최림아 최림 어우 지금 저게 갖고 노는 건 줄 알고 지금 나는 거야 지금 갖고 놀잖아 지금 가봐 저 택이 공주면 되게 좋아해 응 저게 딱 물면 흔들리니까 지금 쟤거랑 노는 거야 미친 거 아냐 미친 거 아냐 어머니야 내가 낡게 알아 들은 거야 미친 거 아냐 하니까 막 짓잖아 이쁜 거 아냐 해야지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우리 아들은 잘 야리 안 봐 어 아우 어머어머 어머 깨물진 않나? 네 살짝 살짝 깨물어요 살짝 깨물어요 나 저번에 그러다가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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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머어머 걷는다 주발로 오 아니 그러다가 깨물으면 어떡할라 그래도 저번처럼 걔는 걔는 작정하고 무른 애였고 응 우리는 손 손 손 주고 천님 인형 가지고 오라며 인형 가지고 오라며 음 말 다 알아듣네 그러면 말귀를 우리가 모른척하고 앉아 앉으라고 앉아 천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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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는다 손 손 시켜봐 어 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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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사람 말투 듣나? 손 어머 그러니까 주인말만 듣네 손 손 손 앉아 앉아 어머 앉네 어머 말 듣는다 얘 안되겠다 딴 데 가면 말 듣네 우리 반응이 주인이 필요 없는데 어 주인 따라 없네 앉아 그럼 앉아 그 다음에 지서 손 옳지 손 주네 그냥 준거야 어머 아니 얘 맑게 알아듣는다 옳지 코가 맑게 알아듣어 아우 이쁘다 이렇게 칭찬해 어 앉아 얘는 이렇게 해야된대 어 어 손해봐요 어 손 손 손 착하자 손 옳지 잘했어 이렇게 해서 교육시켜요 간식을 이렇게 교육시켜야 되는데 왼손 오른손 이렇게 손 옳지 잘했어 아유 이쁘다 어머 이제 굴러간다 앉아 옳지 이거 봤지 걔는 그렇게 교육시킨다 어머 아 이쁘고 잘했어 칭찬 꼭 해주고 간식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응 앉아 어머 얘 너무 웃긴다 자 앉아 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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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교육시켜 그렇게 교육시키면 된다니까 이제 자 너무 신기하다 얘 이름 뭐라고? 채림이야 왜 여자 이름이야? 남자니까 주인이 채림아 여자니까 여자 이름이지 아니 아니 강아리 이름이 많잖아 그럼 남자인데도 제가 성이 채시 아 그렇구나 채림이 호양이야 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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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우리 김양 이왕 할 때 호양 호양 앉아 앉아 채림 간식 앉아서 삐진거 같은데 채림 앉아 뭐 대가가 있어야지 앉아 손 옳지 잘했어 간식이 좀 좋겠다 저랑 한 시간만 교육해 응 근데 항상 얘네는 그냥 야 앉아라 막 이러면 안된대 이게 초점을 딱 앉아 그 교육 안살에 가서 걔가 받고 왔는데 주인이 앉아 지서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 움직여 여기 놓고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수나우죠 수나우죠 우리 아는 집이 말람비티 키운거였는데 크게 근데 그분이 교육장에 가서 온거야 채림아 들어와 일로 안녕 안녕 오 채림이 앉아 앉아 채림이 앉아봐 채림이 앉아 앉아 옳지 어우 착해 손 손 채림이 손 옳지 얘네 이제 오늘 가서 해 주인이랑 손 오늘 공부하고 내일 숙제검사 받으러 와 어 이제 금방 하겠다 간식 있으면 좋겠다 그니까 뭐하냐 주인이 갖고 다녀야지 간식 그치 그거 씹는 껌이라도 시집 가버려 채림아 간식 걔는 몸을 다 만져주는 걸 좋아하는데 강아지는 걔는 앉으시니까 이쁘다 이렇게 지는데도 조용하지만 걔는 여기저기 만져주는 걸 다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또 뒤에서 어디 만지는 걸 싫어한대 네 걔 만지면 막 걔는 다 좋아해 목 긁어주는 거 여기 긁어주는 거 아우 잘했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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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채림아 앉아 간식 있으면 좋습니다 손 손 오늘 잘했어 응 이쪽 손 옳지 앞으로 교육시켜야 돼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녕 해봐 안녕 그럼 얘네 채림이 윙크해봐 발 미끄러지니까 여기 털이 윙크해봐 윙크 윙크해봐 윙크 여기 키우는 줄 알겠다 응 옳지 앉아 앉아 채림 앉아 옳지 앉아 손 손 옳지 이쪽 왼손 왼손 이제 이송은 됐고 이송 이송 이제 하기 싫때 이제 하기 싫때 이유가 없지 뭘 줘야지 뭐 줘야 돼 응